안녕하세요. 리틀 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추석도 며칠 안 남았고 가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쭉 입기 좋은 점퍼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하의는 두 가지 종류의 청바지로 코디를 했고요. 열심히 준비한 오늘의 영상도 예쁘게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디 자켓입니다. 이 자켓은 예전 영상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매장에서 올해 여름 버전, 봄 버전 나와서 모두 대박이 났던 상품입니다. 이번엔 가을 원단으로 나왔어요. 컬러는 블랙, 베이지 두 컬러 진행하고요. 청바지, 통바지 어디든 다 잘 어울려서 데일리로 입기 정말 좋아요. 옆부분에 단추가 있는데 매장에서는 주로 풀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소재는 독특한 면이고 히뚜루마뚜루 어디든 다 잘 어울리는 자켓이에요. 같이 코디한 가방은 저번주 영상에서 대박난 상품 중 하나입니다. 미니 소가죽 가방인데 컬러는 카멜이랑 브라운 두 컬러 나오고요. 아직까지 인기가 너무 좋아요. 작은 사이드지만 기본적인 수납도 좋고요. 특히 스트랩이 두 가지라서 참 예뻐요. 그냥 이 가방은 실물로 보시면 진짜 예뻐서 많이 나가요. 메르제인 슈즈는 양가죽 소재로 굉장히 고퀄리티 상품입니다. 사이즈는 35, 40 두 가지 나오고요. 컬러는 블랙, 카키 두 컬러입니다. 청바지는 베이직 핏으로 입었을 때 살짝 일자통으로 빠지는 청바지입니다. 지금부터 입기 좋은 원단으로 청바지만 전문으로 하는 거래처라서 편하고 무엇보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뒷주름 점퍼입니다. 우선 굉장히 가벼운 점퍼예요. 안감이 없어서 저녁에 공원 산책하시거나 운동하실 때 입어도 좋을 점퍼입니다. 베이지, 블랙 두 컬러이고요. 뒷부분이 포인트인 점퍼입니다. 과하지 않은 주름으로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의 포인트를 줬고요. 밑에 스트링이 있어서 몸에 맞게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가격대가 굉장히 좋아서 매장에서는 인기 많은 상품입니다. 같이 코디한 바지는 롤업 바지로 밑단이 롤업 되는 게 포인트인 바지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에 나온답니다. 진청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고요. 운동화에 입어도 예쁘고 엄마처럼 구두에 입어도 굉장히 예쁜 청바지예요. 이너로 입은 니트는 라쿤 브이 니트로 조끼예요. 너무 두껍지 않아서 지금부터 입기 좋은 얇은 라쿤 베스트로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면 반팔이나 목티에 같이 코디해서 입기도 참 좋아요. 컬러는 총 3가지입니다. 세 번째 점퍼는 노카라 점퍼입니다. 베이지, 블랙 나오고 소매를 접었을 때 배색안감이 되는 게 포인트인 점퍼예요. 또 옆라인과 뒷라인이 굉장히 예뻐요. 오늘 소개해드린 점퍼 중 아마 가장 많이 매장에서 판매를 한 상품인 것 같아요. 이 점퍼 같은 경우 노카라이기 때문에 머플러 하기가 진짜 좋아요. 엄마가 머플러를 한 거는 두 가지를 겹쳐서 하신 건데 하나만 해도 충분히 예쁜 머플러랍니다. 청바지와 구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롤옵진과 망사 구두 동일하고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 니트, 라쿤 홀가 니트입니다. 프리미엄 라쿤 라인이고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판매를 계속했었는데 손님들이 가격은 조금 있지만 구매 후에 거의 피지도 않고 물론 관리와 세탁법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정말 추천한다면서 색별로 재구매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기본에 충실한 딱 그런 디자인의 라쿤 니트고요. 블랙 라쿤이 흔하지가 않은데 블랙 컬러도 나와서 스커트에 같이 입어도 좋고 청바지에 입어도 좋고 슬랙스에 입어도 그냥 어디든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니트였어요. 저는 작년에 블랙, 그레이 두 컬러 개인 소장했어요. 그리고 이 가방 이건 제가 개인 소장한 사진도 보여드렸는데요. 소가죽으로 딱 기본 라인이에요. 제가 직접 매일 들고 다니기도 했고요. 스트랩을 길게 조절해서 크로스로 멜 수도 있고요. 짧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들어가고 제가 실제로 1년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어느 코디에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에요. 마지막 점퍼는 카라 셔링 점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점퍼 중 도톰한 편이고요. 목 부분 셔링이 포인트랍니다.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왔고 카키랑 크림 아이보리 두 컬러 나와요. 안감도 있고 옆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사이즈 예쁘게 조절 가능하고요. 이건 매장에서 구매해 가신 손님이 따님이랑 같이 입으신다고 사가셨어요. 연령대 상관없이 두 분 모두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티셔츠에 코디해도 너무 예쁘죠? 청바지, 통바지, 아무 팬츠에나 다 코디하기 좋고요. 같이 코디한 가방은 패브릭 소재로 가볍게 들기 좋아요. 카키 컬러가 참 예쁘게 나와서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은 여러 점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갑자기 쌀쌀한 날씨랑 에어컨으로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쁜 옷들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